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연휴가 길어지는 가운데 증시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증시 어디로 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한국증시가 지금 시총 대비 3월 19일 저점을 통과해서 82%가 증가해서요 지금 86개국 중에서 1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고평가 논란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자 한국증시가 어디로 가야 되냐? 대세 상승장 저는 초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7년의 고점을 돌파하고요 7년의 고점을 돌파서 나가고 있죠 오늘 금요일라라고 조정을 했지만 지금 언제부터요? 2020년 3월 19일 바닥을 찍고요 이게 대충 어느 정도 올라왔냐면 지금 67.22% 그죠?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60 바닥에서 그죠? 67.22%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재입니다 지수가 바닥에서부터 지수가 바닥에서부터 그러면 거꾸로 제가 이제 여기를 가겠습니다 2016년 대세 상승장을 간 때가 얼마냐 하면 2016년 7월 초입니다 이게 올라간 게 지금 31% 정도 올라갔습니다 정확히 대충 그냥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서 2020년 지금 2008월 16일 대세 상승장으로 간 이후부터 그죠? 이후부터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세 상승장은 이제 진입했죠 그럼 이때부터 진입했으니까 우리가 31%를 상승시킨다면 앞으로 대세 상승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때 당시 2016년에서 2017년 말까지 간 걸 그럼 2458포인트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지수를 갖다가 31%를 곱했더니 712가 나왔고요 762가 나왔습니다 그럼 62포인트를 더하니까 3272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점을 넘어서 7년에 고점을 뚫었으니까 고점을 넘어서 진짜 3270포인트 갈 건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추정을 해보는 것뿐이에요 맞을지 틀릴지는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미가 지금까지 동학개미가 예탁금을 51조 현재 51조 1468억이고요 그 다음에 CMA 잔고가 57조 1663억 정도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합치니까 대충 108조 300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 외국인이 지금 매수에 가담을 했느냐 아직 가담하지 않고 거의 지금 개인들의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미국의 워런 버핏이 버핏 지수라고 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버핏 지수는 여러분이 보면 어디 책에 나오냐면 최근에 저도 읽었는 책인데요 물론 이제 뉴스에도 나옵니다 버핏 지수를 치면 아빠와 함께 딸의 주식 투자 레슨이라는 책을 보면 버핏이 고평가 여부를 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걸 갖고로 제가 이제 OECD에서 발표한 것을 내용으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월 19일 이후 지수는 자국한 65%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는 65% 상승을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시총은 그럼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3월 19일 이후 888억 달러에서 이제 얼마가 올라왔냐면 1조 6143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것을 환율 지금 현재 오늘이죠 오늘이 8월 16일이죠 16일 기준으로 1184원에서 그걸 1조 6143억을 곱했더니 1911조 3312억이 나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8월 10일 기준으로 GDP는 얼마냐 1884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버핏 지수라는 것이 지금 GDP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100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나눠봤더니 1911조 3312억을 나누기 1884조 8천억을 나눠봤더니 곱하기 100을 했더니 101.40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100 이하는 저평가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이 나왔으니까 아직은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지만 100을 넘어가면 위험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현재 2019년을 보니까 미국을 보니까 148 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수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 라고 보고요 대세 상승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추정을 해보고 과연 그것이 마저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이런 지수를 추정해보고 우리가 고평가 논란을 갈 때 또는 어떤 또 하나가 이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보는 거죠 퍼를 갖다 시장퍼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또 하나가 이제 시장 PBR로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지금 한국은행 통계를 가보면 우리 시장퍼가 얼마나 돼 있을까요 지난번에가 한 30 정도 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시 한번 한국은행 통계를 가보겠습니다 아 이건 시장퍼는 거래소로 가야 됩니다 한국 거래소 한국 KRX를 가시면 통계 시스템을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시장정보에서 통계로 가서요 지수를 가고요 주가지수를 간 다음에 다시 퍼의 추이를 보면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퍼는 아까 버핏 지수를 배웠죠 두 번째가 이제 시장퍼를 봅니다 그럼 시장퍼는 지금 얼마냐 시장 PR은 얼마냐 PBR은 자 시장 코스피를 봤더니요 코스피 기어를 봤더니 지금 현재 8월 14일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가 8월 14일 기준 27.89입니다 89고요 그럼 PBR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빼고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코스피를 봤는데 아까 코스닥을 안 보고 그냥 또 넘어왔네요 자 코스피만 먼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코스피가 지금 얼마냐 PBR이 일질입니다 딱 일입니다 정확히 1.00입니다 코스피가요 자 그럼 PBR은 적정 가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보편과 논란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 시장퍼는 얼마나 가야 되느냐 또 코스닥의 시장퍼는 얼마 가야 되느냐 다시 한번 코스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시장 정보로 가서요 코스닥은 지금 얼마나 갔냐 지금 많이 갔네요 코스닥이 65.79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IT 버블이 날 때가 우리나라가 67인가요? 그 정도인데 지금 결국 코스닥이 65.79 자 그러면 그 정도에 지금 갔으니까 고평가 논란이 나오죠 그렇죠? 이제 투자 수익률로 따지면 퍼블의 일이니까 지금 은행 금리만도 못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코스닥 그럼 이제 코스닥의 이번에는 PBR을 보겠습니다 PBR을 봤더니 코스닥은 얼마냐 PBR이 2.21이네요 상당히 많이 갔죠 자 그러면 지금 차트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가치 밸류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무너질 거냐 말 거냐 계속 예측이 가겠죠 그렇죠? 전문가들은 한쪽에서는 무너진다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그렇죠?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관등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경고사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코로나 바에서 무너진 이후에 사실상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무너진 상태에서 올라간 것은 별거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게 무너져야 된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통계로 보면 무너져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주가 지수로 보면 코로나 바에서 무너진 이후에 올라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세상승장은 더 가야 된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코로나 바에서 무너진 이후에 지금 간 게 얼마나 되는 거죠 이거는 지수가 끝까지 떨어지고 나서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따진다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실제 여기서부터 따진다 그러면 별로 올라간 게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다 그렇죠? 얼마 23%뿐이냐? 23%뿐이 안 올라갔어요 폭락은 이렇게 많이 주고 이것뿐이 올라가지 않고 끝나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럼 과거 통계를 완전히 무시하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 통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추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경계를 가져가면서 또한 추세가 상승한다면 아직까지 한번 배짱인게 들고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이 쉬고 있는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은 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3월 이후에 14, 15, 16 동안에 확진자가 54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대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거리 두기를 더 2단계로 늘렸죠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가을 돼서 다시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 그래서 YBM넷이 강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도 지금 휴교령을 내릴 거냐 말 거냐가 각자 학교마다 정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자 YBM넷이 그죠 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왔죠 그럼 비대면 종목도 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기본이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 증가 그것이 기업의 성장 가치에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을 개인 투자자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롯데 롯데 차트만을 보고 자권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갔죠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죠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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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개발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 영업이익을 보면 형편없는 겁니다 적자투성이고요 자 이런 기업이 그저 코스피는 5억 원 그 다음에 코스닥은 3억 원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그죠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게 되면 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죠 분기당 매출입니다 분기당 매출이 자 그렇다면 이번에 분기당 매출이 나오질 못해서 아마 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정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템플톤은 이렇게 영업이익을 못 내는 기업 그죠 당연히 영업이익을 못 내니까 영업 그 다음에 당연히 매출액이 감소하고요 영업이익을 못 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수익가치가 없고 성장가치가 점점 큰 기업은 저는 우리의 원단에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또 추천받았거나 매수한 사람들은 상당히 반등했다고 좋지만 이것이 또 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 또 정지를 언제까지 정지할지 모르죠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투자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자 오늘은 버핏 지수와 시장의 고평가 논란 상승 대세 상승장 초입의 진입 여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서 봤으니까요 자 어떤 정보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반드시 공부할 때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멋진 연휴 되시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날 또 무료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라고요 또 좋은 내용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녹화가 녹음 소리가 안 나와서 다시 재차 녹음한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